이 시간은 어제 어디 가겠다? 비오니까 물 받고 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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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트 물 받고 아이씨 아이씨 다시 리게임 한 명 뭐꼬 뒤져 또 잡았어 또 잡는 거 뭐 우줍지 뭐 물 마시고 다시 채우고 으 어 으 으 흐흫 됐다 어? 어?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il produce 물 넣어 93 English chlossen 멧돼지 잡았다 멧돼지 잡았구요 어? 큰거 만들어야 되네 멧돼지 멧돼지 이 하나 만들고 멧돼지 돌집혀서 음식 만들고 만들어서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데빌 트럼펫 데빌스 트럼펫 있었나? 아.. 보트에 있구나 데빌스 트럼펫 하나 만들겠다니까 멧돼지 가자 우선 떠나자 딴 데 가야겠다 이거 뭐야 돌.. 얘 돌필요 없는데 필요 없어요 돌필요 없어 이제 꺼져 까맥이들 밤에는 이동을 하는거야 어느정도 터득했지 어제 하네 등장 저는 한쪽으로 상태로 만들고 아.. 하나정도 만들고 하나정도 만들고 장갑 없지? 처음엔 엄청 힘들었는데 조금 익숙해지니까 위험한 짓만 안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 아... 떠납시다 여러분들 잠깐 게임술 좀 큰 것 같은데? 어... 금류다 금류 금류 금류가 피해야돼 금류가 피해야돼 금류가 피해야돼 조심조심 벗긴 멀티 뱅팅 뱅스 하나 붙었구요 정착 정착 금류가 피해야돼 도시야 이런데 늑대가 있거든 분명히 어 라프트 프레임 죽였다 어 늑대 늑대 아 도시 하나 있어야 되겠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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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시각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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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운 이쪽에서 50미터 밤에 가면 늑대가 나오더라구 낮에 가야지 지금 낮이야 사플링 젖은거 좀 튼거 티만 둘은 있어야 돼 사플링 또 있고 사플링 자 이쪽이 좀 처음은 이렇게 멀리까지 와봤는데 멀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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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찼어? 멀베리 꽉 찼어? 뭐 있다고 낮부터다가 운게 멀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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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띠 배고프니까 고기 하나 먹고 물 하나 마시고 배로 오르고 가죽도 지금은 크게 필요없구나 쟤한테 더 옮겨 토끼 가죽 하나랑 렉돼지 가죽 하나, 늑대 가죽 두개 있어 돈도 필요없어 솔직히 이제 장갑 만들어 놓을 거 지금까지 안 치고 있었어? 뭘 해야 되지? 토끼 맞네 여기 토끼 가죽으로 뭐 만들 수 있었는데 파우치를 하나 더 만들까? 레더킷, 맞아 레더킷이 토끼 가죽 두개 볼트너트가 잘 안 나와 나이트 잠깐만, 나 모자 있는 거 같은데 버려 이거, 필요없어 롤베리 하나 먹기 쉽고 민들레 죽고요 초반에 진짜 민들레로 배 채웠다 진짜 아주 생식하면서 건강하게 살았어 흠 롤베리 하나 먹기 해테인 고양이 꼬리 고양이 꼬리 뜯어먹고 사랑해 고양이 꼬리 뭐 있어 또? 없잖아 왜 지져 멍멍이가 뭘 찾아줘 뭐가 어디 있다고 아, 늑대 있어 아 늑대 고기 또 하나 또 만들어야겠네 야, 늑대 일로와 애비 여기 미끼를 던져놨기 때문에 제가 저걸 먹을거라고 그럼 또다 늑대 가죽이 또 하나 생기는거지 여기에 늑대 잡고 가죽이랑 고기 생기고 이렇게 챙기고 늑대도 그냥 쉽게 쉽게 잡아 이제 버 오우 곰가죽 생겼어 곰가죽 어따 쓰는거야? 어 근데 피곤한데 자야겠다 죽겄다 죽겄어 6시간만 자 밤에 또 이동해야되니까 어, 처음엔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좀 요령이 터득되니까 크게 어렵지도 않고 토끼고기였나 보다 데빌트럼 배 또 만들 수 있다 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이거나 먹어 이제 늑대 나와도 그냥 잡아버리면 돼 그냥 또 죽었지? 오오 늑대 고기 넘칩니다 한번 더 쓸 수 있어 늑대 한마리 더 잡을 수 있어 육가? 육가는 먹는거였어 합쳐 합쳐 래프트 프레임 만들어야 겠다 오, 레프트 프레임 만들어야 겠다 고기도 좀 구워야될테고 인벤토리? 토끼가죽으로 아 바늘을 도구를 찾아야되는데 육가는 그냥 먹어 육가는 먹는게 최고더라고 항상 배부름을 유지해야 돼 언제 굶어 죽었지 모르고 처음에 아끼다가 똥냈어 이 동네에서 꽤 관리 꽤 많이 파밍했는데 육대도 두 마리나 잡고 피곤도가 아직 조금 흠 있긴하지만 여기는 이제 파닝 다 한 것 같아 이거 밤 된거니까 한번 더 움직입시다 아 다음 마을 간에 레프트 프레임 하나만 여기 왼편으로 가볼까 돕는데 아 저기 또 루팅하는 데 있다 브레이크 미리 잡고 브레이크를 미리 잡아요 루팅 루팅 아 솔트? 아우쓰 저 키를 하나 만들 수 있게 저 키를 하나 만들 수 있게 우선 저 키를 하나 만들고 레프트 프레임 하나 만들고 지금 지금 토끼가죽은 있거든 토끼가죽은 있으니까 지금 지금 레더킷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레더킷을 만들려면 레더킷을 만들려면 토끼가죽 두개는 있는데 볼트 노트가 없어 아직까지 아직까지 뭐 토끼나 이런거 둘이 잡을 필요가 없거든 고기도 생고기 하나있고 레프트에 보니까 레프트 프레임이 지금 알아서 만들어지고 레프트 프레임이 레프트 프레임 하나 만들어진다 다른건 아직까지 크게 필요 없어 스피어 트랙이나 박스 트랙은 물 비를 마시자 비오니까 물 마시고 buck Rewood 최용들 치는거 마시는 걸 마시는 걸 치는거 볼 rattles 볼 times 돌은 처음에 3개만 쓰면 돼 아 늑대 또 있네 늑대 따위 무섭지 않습니다 잡아버리면 되거든 파이밍 할게 의심하는건가 그래 넌 의심해라 파이밍할게 너 거기서 그러는다며 파이밍하면 되지 음식 안먹던데? 버그인가? 야 걔 어디갔어 빈들레 다이어트 생식하는 데 같아 너 고려 안먹네 의심하는 건가봐 늑대가 알로에 나이스 알로에 있었나? 피곤함이 조금씩 오는데 수맥차 수맥차가 맥주라는 것 같은데 이 동네는 별로 이렇게 파밍할게 없다 공장지대 같은데 안먹어? 안먹으면 말아 조조조조조조 법인가? 버그인가? 아! 이러이씨 어떻게 붕대 없는데 아.. 괜히 엄마 살려주세요 나에겐 이런 꼼수가 있지 저장된 부분에서 다시 로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도착한 데부터 다시 시작하야지 물을 채우고 물을 채우고 물을 채우고 물을 마치고 물 다시 채우고 고기 어차피 뭐 안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 두개 여긴 별로 파멸한거 없었잖아 너 빨리 그냥 튀는거야 나 룩띠 여기 오면 본거같은데 알로에 챙기고 알로에는 극하고 화상입고는 무조건 필요한거야 수맥을 하칠필요없어 어디다쎈는지도 모르겠고 써보지도 않았네 오호 맵돼지하고 룩돼 아주 커풀르네 저장치쎄니까 피로드도 있고 하도 자자 나 거기 몇개있지? 거기 하나? 도시 가는거 아직 패치 안된거같아요 도시 가는거 아직 패치 안된거같아요 오늘 뭐 엔드투엔든가 뭐 패치됐는데 자자 어제하고 다르게 좀 잘 안죽고 잘하니까 재미가 없죠 멘돼지 또 잡자 그냥 안되겠다 멘돼지 또 잡자 그냥 멘돼지 또 잡자 그냥 먹어줘 큰일좀 먹어 크 도시 별 필요없어어어 여기 도가 별 5개 나있었어 발 valued 웸스 저기 늑대 소리가 났는데,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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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 죽긴 죽을까야? 어디갔어? 멧돼지하고 싸우네? 난 어부지리로 좀 뭐 얻어가면 되는건가? 고기만? 난 또 못하니? 아니다 그냥 괜히 고기 공짜로 얻으려다가 죽지말고 가면은 이동하고 낮에 파밍하고 소노가 이제 회전이 잘 되니까 여기는 저래 같으면 여기 못갔는데 이제 갈 수 있네 스킨스빌 아일랜드 비오니까 비오면 무조건 물이 먹는거야 물 먹고 물 치우고 배먹으니까 민들레 먹지 민들레 먹었는데 배가 오바타 비오면 현대인들이 얼마나 잘 쳐먹는지 민들레 민들레 물어와 개 멧돼지 있다 멧돼지 땡큐 빌드 트랩 자 멧돼지 스피어 트랩 만들었어 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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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야 그 진출 편 as 키테리지 후방가면 잘 안나오나봐 수맥은 언제 쓰는걸까 이 동네 이제 더이상 판매할게 없어 상자도 별로 사플링이 좀 있었나보리겠네 사플링이 없네 키테리 뿐이네 사플링 2개밖에 없네 사플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동네 만들어놔야되 사플링으로 사플링으로 토크젓을 만들어 놔야될까 사플링으로 불을 지펴서 불을 지핀 다음에 고기를 아까 나 고기 얻은거 있지 고기가 지금 날고기가 두개고 이거 한번밖에 안남았거든 조금부터 고기를 하나 만들고 6대0 미끼를 한번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벨기타 그래 그냥 고기를 두개를 만들고 고기 두개 만들고 아끼지말고 먹어야 돼 아끼면 똥대는거야 핀무건이 아니었어 아끼다 똥대는게 이제 숱은 어디다 쓰는거지 숱도 필요한거?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어어 야오오오오오오 야야 야아앗 이야앗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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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포기 됐다 야 오 소름 돋움 이거 먹어 그거 먹어 그래 그거 먹어 그래 그거 먹어 그래 먹어 두마리 잡음 그래 너도 그거 먹어 오오ibilities 오오 오노 오오 Swed submit 오오노 돌아버리지 띠뛰뛰 띠뛰뛰 왜 이거 하나 만들고 알로에 큰일났다 팬이실 일 없는 네트가 아니라고 큰일났다 지금 잠깐만 잠깐만 지금 나 화상이지 화상 화상 큰일났다 어떻게 하냐 어어어 아냐아냐아냐 어떻게 하냐 지금 피곤하거든 하도 자고 아 너무 밤늦게까지 있었나봐 어떻게 이거 아직도 피곤이 안가시는데 자 고기 어차피 있는거 붓고 어떡하냐 먹고 바늘과 실이 없어요 아 어저께 다 쓴거 같애 뭐 만든다고 가 아 나 미쳤나봐 나 아까 모르고 장갑 만들어버렸어 수맥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까 다 바뀌는건 없네 아 어떡하냐 패니쉬를 이제 못가면 난 끝납니다 14일까지 살았는데 알루에 두개나 있었네 빨리 떠나야 돼 아 이게 늑댄트 안당할수가 없는 시스템이네 빨리 타 이거 패니쉬링 두개 필요한건가 그럼 지금 이꼴라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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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패니쉬링이 있을법한 어 저기 루팅 뭐야 여기 어디야 뭐야 방금 미니백에 아무것도 없지 않았어요? 어 아이쿠 밴디지 어떻게 만드는거지 밴디지 나이스 다나님 대박 다나님 못 잠깐만 이걸로 하면 낫는거였는데 밴디지 그래 두개 다 없어져라 하나밖에 안없어 알콜이 하나 나오긴 아 근데 어디 여기서 여기서 또 알콜 나오던가 아이쿠 아이쿠 싸풀려 이걸로 지금 너무 비관하지말고 아이쿠 피었어 어 멧돼지 뭐야 뭐야 왜 안가줬고 얘 가끔 이러는데 아 피했고 오 오 오 상자 3개나있어 확률이 좋아지고 있어 그래그래 이건 좋아 좋은 징조야 아이 이런건 필요없어 아 바지 여기 레지 6 어 creepy 6 5 물건을 그냥 먹어버려 큰일난데 얼루에 퇴겠지 어허 오 노 오 노 오 노 오 노 없지 없지 더이상 상자 없지 더이상 상자 없지 가는거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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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했다 아 큰일났데 어떡하냐 어 이제 감염됐다 젖었네 절 채우니까지왔네 여기 없었잖아 여기 없었잖아 어 흑끝빛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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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라졌어요 아니 왜 집이 이렇게 없지 정착할 데가 안나와 이렇게 저기있다 저기 끝까지 불어졌어요 아 뼈 부러지면 고칠 수 있어요 싸풀링이 있고 이게 지금 감염된 것 때문에 어떡하냐 감염된 거 큰일 났다 스플린트 만들 수 있겠네 스플린트 만들 수 있겠네 됐어 됐어 빨래 가야해 igual 빨리 가야돼 패드 빨래 가 아까는 방에 따라서 공격을 하여 공격을 주시하며 공격을 하여 공격을 하여 아, 볼타올을 아따, 도마는 그리고 뭐 먹어 그냥 먹고 떨어져 근데 한두 마리가 아니네 잠시만요 편법 아주 얼리 억세스 게임에 주먹을 이용하는거지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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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짝짓기 아니? 얘들아 얘들아? 에이 애비 얘들아? 얘들아? 감염됐다 죽어요 이제? 어디까진가요? 여기까진가요? 덤벨 어차피 인생 막장이다 잠깐만요 페네실린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한번 떠나볼까? 이렇게 안타클 빠졌다 페네실린...어제든 극적인 상황에 페네실린을 얻었거든? 어 저기 갔으면 뭐 아이템이 있었을거 같은데 빨리 떠나야되요 뭐야 이거 뭐 막 눌러면 그냥 막 가져 아니 오빠 여기 피 볼일없다 여기 현실이 아프다면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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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 노트 못했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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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633미터 못고말라 걷기까지 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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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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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손에 기다려 하루하나 피니쉘에 나와라 피니쉘에 피니쉘에 뭐 못 만들었나? 알플로 못했네? 풍듯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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